사람은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라 보는 방향에 따라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입체이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과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체이며 때로는 평행한 여러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들의 집합임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틀린 말이 될 거라고 그것만이 분명한 진실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우다영 작가의 단편소설 창모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에는 나쁜 면만을 보려고 하고 연민하는 경우에는 딱 한 면만을 보려고 하며 사랑하는 경우에는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겠죠. 착한 사람, 심술구준 사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 이웃에게 폭언하는 사람 이것이 단 한 사람에게서 말해줄 수 있는 모든 속성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 데만도 아주 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마침내는 불가능에 이르더라도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박지음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지음입니다. 이렇게 꽃이 만개한 봄날에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지음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영남일보 신입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네바강가에서 우리는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소설집 관계의 온도를 출간하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관계의 온도를 출간하고 인터뷰하고 북콘서트하고 신문 칼럼 면제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명동 프린스 호텔에 입지해서 창작활동도 하고 출간 후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동이 아무래도 중심에 있으니까요. 다른 작가님들의 북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설가님들하고 협업할 일들을 계획하고요. 이런 행복하고 멋진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동 프린스 호텔에서 소설가의 방에 입주해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입주했다가 나왔어요. 너무 아쉬워서 저희들이 같이 입주했던 작가님들이 너무 패닉스한테 빠졌어요. 우리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요. 거기는 6주 길어야.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달, 3월 한 달 들어가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너무 꿈같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편집 준비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출간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책을 내면서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든지 뭐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또 출간 소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 첫 소설집을 냈을 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됐던 2020년 여름이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온라인 활동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기획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 소설집은 마침내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봄에 출간되어서 그래서 그런지 참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소설지가 다른 무게로 이 두 번째 소설집을 출간했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고요. 읽으신 분들도 깊이 있고 무게는 주제로 소설을 써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첫 소설집 이후 성장했다는 이런 평가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들어오는 부분도 3.1 독립운동 기념이랄지 소설집에 있는 여순사건 관련이랄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월호 관련 동행 취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3월에 기억에 담는 찰령 인터뷰가 이제 진도 있는 동고차다를 들렀다가 목포 세월호 다녀오는 그런 기획음을 더 참사TV하고 동행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세월호 관련 장편을 쓰긴 했지만 세월호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개인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참사TV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4월 15일에 더 참사TV에서 더 세월호 특집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 이게 작품의 무게라는 게 이렇게 작가의 역량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몸으로 느끼는 그런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이런 시선 자체가 사실 또 좀 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관계의 온도를 표지작으로 정하시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 그 과정에서 이견이나 고민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돌의 노래를 가장 나중에 썼거든요. 작년 여름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써놓고도 제가 쓰는 것들이 좀 역사적 무게나 이런 게 초점이 사회적 이슈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표지작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출판사 편지자님께서는 좀 이제 젊은 감각 이런 거랑 다른 그런 시선이 있으셔서 이제 두 편을 표지작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관계의 온도하고 너는 어디에서 살고 싶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너는 어디에서 살고 싶니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목도 약간 셀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아는 기자님은 관계의 온도가 더 많이 뭔가를 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관계의 온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아홉 편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으로 적절한가 좀 의문이 가끔 들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서 결국 남게 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 자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밝고 긍정적인 좀 마음이 되고 뭔가 막 하고 싶고 기획하고 출간하고 막 아이디어도 막 샘솟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소설집 제목은 저를 위한 표지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표지작 지금 말씀하신 관계의 온도에는 유영과 규희 이렇게 두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규희는 SNS 인플루언서로 식당 홍보 촬영을 위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레스토랑을 친구 유영과 함께 가고 또 둘이 레스토랑에서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는데 유영은 왠지 정신이 혼미하고 그렇습니다. 또 전세 추첨에 당첨이 돼서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돈을 변통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또 생활이 넉넉한 규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내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또 규희 또한 친구와 채무관계에 얽히는 게 좀 또 우정이 훼손될까 불안해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시는 걸까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이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2018년에 러시아 문학기행을 다녀오고 나서 스파시바라는 독서클럽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난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여성들하고 만든 독서클럽 모임인데 이제 저를 빼고 그분들은 다 직장인 여성들이에요. 나이대는 저랑 비슷하고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친구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거기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모임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나머지 넷이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딱 이제 이렇게 생긴 고구마밭이 펼쳐져 있고 카페 이름이 삼십 실존보도인 이런 장소에 갖고 마당에는 막 글램핑이 쳐져 있고 근데 제가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감각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극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받았던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찍 결혼해서 주부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사회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녀들은 직장 여성의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녀들과 대화할 때 저는 너무 좋지만 사실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 용어라든가 막 그런 것들. 그럴 때 느껴지는 가슴에 답답한 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어떤 느껴지는 좀 차가움? 이런 거에 이제 저는 예민하잖아요. 비즈니스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각자의 뭔가 상황과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고 또 이제 그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자기만의 지키는 어떤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약간의 저랑 차이가 있고 이런 벽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서로 그녀들도 저도 서로 곁에 두고 싶고 계속 이제 뭔가 우정이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녀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옆에 누군가 두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이제 사실 사람이 외로우니까 더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이제 비 오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구에는 다섯 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읽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 집중도를 생각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두 명이 남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가는 어떤 여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감정이 없는 관계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유지하는 36.5도가 아니까 정상체온. 하지만 이제 어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 그러니까 좁고 싫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관계는 1도 정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37.5도 서로를 간념시킬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관계의 온도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1도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로 보자면 약간 아픈. 그런 건데 되게 캐치를 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소설집 안에 보면 돌의 노래에는 여수 순천 사건 또 세도나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이제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괴롭힌 사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굵직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국가폭력 안에서 희생된 개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써내셨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쓰면서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길게 얘기할 건데 괜찮나요? 네.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너무 이제 세도나 같은 게 창작 기간도 길고 고칭 기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전라도 진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5.18 당시에 제 언니 중에 한 명은 한 달 정도 이제 거기 광주에 갇혀 있었고 또 둘째 형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같이 있었던 외국인 영어 강사였어요. 네. 그래도 저는 사실 직접 체험 세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부임하셨던 선생님이 그 5.18 이후 진상규명 집회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고문당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네. 네. 학생들 이름을 거의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외우시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이제 그 망월동 묘역의 그때 조성이 된 시기였는데 그때 저희들을 다 데리고 광주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막 피가 낭자한 사진들하고 수백 개 무덤 그리고 무덤 앞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은 이렇게 저의 어떤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직접 쓰지는 않았었는데 2017년에 미국 애리조나 주에 세드나에 갈 일이 있었어요. 조카가 결혼을 해서.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혼혈이긴 하지만 동양 쪽 사람들은 교포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5.18 이후로 이민을 가셨던 분이고 이제 그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첩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피해자가 아닌데도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미칠듯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저를 많이 좀 야단을 쳤었고 그날 조카는 자기의 어떤 결혼식 피로연을 좀 망친 저를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후로 그래서 작품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아픈데 직접 피해자들은 말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점점 숨기게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썼을 때는 다들 왜 이렇게 다 나온 얘기를 또 썼냐 식상한 얘기다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18년에 썼던 소설임에도 첫 소설집에 넣지는 못했어요. 이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4년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가정 가정에서 어떤 시선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한겨레에서 이제 2018년 그 일자신문에 전시적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한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다시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식적으로 저도 그냥 노래를 가르쳐주니까 부르고 지나갔던 어떤 소녀들의 몸 그걸로 보여주는 어떤 공포 전쟁과 같은 공포 이거에 맞춰서 이 소설을 다시 고쳤고 제가 소설가로서 이거 한 편은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때 마음은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논문으로 만들어서 박아버리자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걸로 작년에 창작 논문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거든요. 이 작품이.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를 남기자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된 게 이제 세드나고요. 네. 근데 돌의 노래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적게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8월에 여수 여행을 갔었어요. 저는 여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5번 이상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는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해수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검색을 해서 해수욕장을 가까운 데로 갔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수영하는 기분이 엄청 시원해요. 네. 그냥 머리가 이렇게 뇌가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걸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해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맑아지면서. 근데 그때 눈앞에 그게 딱 여순사건 형제묘 이 간판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왜 형제묘인지 이게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더 이제 마음이 무거워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걸어가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가 나와요. 거기 갔는데 이제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이 왜 놓여있을까 이제 그 간판의 얘기들과 같이 유출을 했는데 그 돌 중에 이제 그 분홍색 꽃이 그려진 돌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 몰랐고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알리고 화를 내겠다. 이런 결심이 적혀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너무 몰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알리고 화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돌멩이를 쥐고 있는 소녀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제 특징이 원래 좀 뭘 써야 되겠다 이러면 그 장소에서 뭘 하나 이렇게 집어와요. 네. 아, 증거품 같은 거? 네. 무용한 어떤 거. 그래서 이제 그 글씨가 써있는 돌은 가져올 수 없고 그거는 사진으로 찍고 두고 그 옆에 있는 그냥 동글동글한 돌을 하나 집어왔어요. 그래서 쓰는 내내 그거를 쥐고 있었는데 거기 여수에 갔다가 바로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18 그 장소에 있던 형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언니네 집에서 이제 언니 혼자 있으니까 그 형부의 짐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인지 밤부터 새벽까지 그 작품을 거의 2주 동안 쓰게 됐어요. 근데 그 형부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막 물어봤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은 밤에 몰래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간에 있는 사진 그 첩은 비어있더라고요. 근데 형부가 그랬어요. 이제 이 사건은 너희 나라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었고 이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호주에 있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40년 전 일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찾으면서도 거기 돌아가신 형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런 아프고 힘든 이야기 쓰면서 진짜 작가는 엄청나게 부대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고 그들이 겪은 일을 육화를 해서 써야 하거든요. 그들이 고문당했던 일이라든가. 여순 사건은 실제로 이렇게 촬영했던 기자분이 계세요. 미국 기자분이.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들 쌓여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밤에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환기하고 환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나는 이런 일이 자꾸 보이고 이런 일을 자꾸 쓰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너무 부대끼고 힘드니까. 근데 이런 것도 글쓰는 저한테 주어진 어떤 사명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은 아직 이렇게 다 복원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원의 처음은 재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 책을 읽고 한 출판사에서 이 도루 노래를 장편으로 써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사실은 이 무거운 이야기들 계속 고친다는 건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힘드니까 저도 좀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몇 년이고 기다리겠다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장편으로 꼭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집이 나오고 사람들은 제가 4년을 공들인 새도나보다는 이 도래 노래에 대한 어떤 회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과거사 문제이다 보니까 매우 사실 사람들 관심도 많아지고 또 이런 사건들이 사실 현대사에 굵직한 어떤 고통과 부조리를 드러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과거사 문제에 현재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정말 끝날 수 없는 작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작가님 작품 중에서 보면 꼭 그 과거사 문제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것도 노래 시리즈. 네. 기호틴의 노래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내 이름은 뿔의 약고는 다문화가족 이야기, 도시 빈민층 이야기인데요. 이런 소재들 역시 어떤 생활에서 느끼는 고민들에서 이렇게 촉발이 돼서 작품을 쓰게 되는 그 과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재를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 모아서 썼냐.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다 굵직굵직하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은 제 일상 경험, 피해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써야 이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이 나오고 제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뭉툭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설집에 있는 단편 중에 네 편은 창작 논문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이제 한 편은 뺐는데 제가 쓰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쓰는가. 그런데 저는 이제 소수자의 소리를 대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소설의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편견에 시달리면서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한 편을 더 넣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이 지도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써서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이름은 뿌리아코는 이제 어떤 사건을 듣고 나서 그것을 재구성한 그런 얘기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던 주제 소수자의 소리를 대신한다. 이런 것과 많이 맞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어틴의 노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이면서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는 이제 노래가 아니라 비명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란 소리를 삼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해도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건 아닐까. 기어틴의 노래의 이 단편을 쓰면서 고친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읽으면서 사람들이 부대낀다고 해요. 죄책감을 느끼고. 제가 친한 그 인스타 북 리뷰어는 그러시더라고요. 늪에 빠진 기분이라고. 그래서 이거 한 편을 읽고 사람들이 잔대요. 그런데 생각이... 잠이 든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잊으려고? 네? 잊으려고 잠이 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바라봤던 어떤 시선. 이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말을 안 해도 너 이 장소에서 나가 이런 시선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휠체를 타고 지하철을 탄다 하면 이렇게 쳐다보겠죠. 말은 안 해도.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봤던 시선이나 내뱉었던 말 이런 거가 이제 약간의 죄책감?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친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잊고 잤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장편으로 써주면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더라도 사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소리나 비명이 아니라 말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노래로 이렇게 옮겨줬으면 하는 게 그게 이제 제 마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호틴의 노래는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소설이 좋은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종의 어떤 잊고 지냈던 진실을 일깨우는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불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무해한 사람은 없고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들춰냈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또 드러내는 것이 또 좋은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그 작가님 작품에서 보면 아까 또 공간에 대한 자극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디에서 살고 싶니 이 작품을 보면 옛 서양식 건축물 딜쿠샤에 대한 섬세한 묘사라든지 또 그 집의 벽난로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에 구원됐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또 오비랍토르에서도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의 기본 건축구조와 인물 이런 것들이 얽혀서 소설을 흥미롭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소설 속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소설집이 굉장히 다 무겁잖아요. 한 편 정도 빼고는 한 두 편. 그런데 이제 오비랍토를랑 화랑곡 나방은 사실은 첫 소설집에 들어가야 되는 소설들이었어요. 발표 시기나 이런 게. 그런데 그때 첫 소설집을 구성할 때 어떤 여성주의나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좋은 말을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랑곡 나방을 빼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편집자님이. 그래서 그러면 오비랍토류도 같이 빼는 게 낫겠다. 이래서 사실은 세도나, 오비랍토르, 화랑곡 나방이 첫 소설집에서 다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바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소설집이 된 거고 이 두 번째 건 다 무거워졌는데 그 전까지 이제 말했듯이 제가 첫 소설집 쓰기 전까지 거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공간들이 거의 집이고 아파트나 이런 집이고 이러거든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소설집부터 공간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독서클럽 친구 중에 한 명이 공간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데려가주는 공간이 딜쿠샤 같은 공간. 그리고 어디 이제 외국에 데려가더라도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줘서 이 공간을 거의 습득하게 해줘요. 그래서 소설에 더 반영이 되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지원금이나 상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저는 다 여행비로 탕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제 소망은 지구 끝까지 가서 제가 못 본 것 좀 다 보고 못 가본 것도 다 보고 이래가지고 좀 소설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낯선 공간 간다고 모두 소설에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영감을 주거나 그 안에서 누굴 만나거나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딜쿠샤에 데려간 그 독서클럽 친구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혼자 몇 번을 갔거든요. 가보면 사실은 말이 궁전이지 그냥 2층짜리 2층 3층짜리 그냥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소설 안에서는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몇 세대를 넣을 수도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낯선 장조, 새로운 영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몇 세대를 넣었던 것 같아요. 확장되는 공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아주신 분이 그 전에 서울래대에서 계셨던 지금 돌아가신 은사님이 소설 안에서의 공간 묘사를 매일매일 시키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소설 안에서의 공간과 그 구조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약간 강박적으로 큰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가님의 평소 작업 풍경도 궁금해지는데 주로 언제 어디서 쓰시는지 또 소설을 쓸 때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뭐 그간에는 거의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왜냐하면 낮에는 이제 뭔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서재, 조그만 서재에서 썼어요. 새벽 3시까지요? 네.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문장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고 카톡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아프니까 가족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카페 같은 데 가면 들떠서 못 써요. 들떠서? 네. 그냥 주변의 어떤 거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책 내고 나서 토시문학관, 연희창작종, 명동, 프린스호텔 이런 데를 들어가서 좀 집중도 있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끔은 그렇거든요. 한 3, 4일 안 나오고 막 방에만 있기도 하고 네. 네. 흐름이 끊어지니까. 네. 그런데 제가 자꾸 창작실로 가니까 남편이 그만 나가라고 작업실을 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창작실 이런 데 작업실 갔을 때 사실 집 안에 있는 서재는 아무나 열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인물 동선하고 출생과 성장 과정, 주요 배경 이런 거를 포스트잇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벽이나 이런 창문에다 붙여놔요. 네. 약간 형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안 잊어먹고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윌리엄 포크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지도를 만들듯이. 그런 게 이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창작하는 습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진짜 아픈 공간에서는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그 마음을 잊지 말자 이런 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박짐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국민학교 운동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장대에 한 명씩 묶여있었고 중간에 장작불이 타고 있었다. 그 중에 엄마가 보였다. 보초병은 보이지 않았다. 교대병이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순덕은 엄마에게 다가갔다. 어메요. 얼마나 추우요. 내가 왔당께라. 순덕이. 순덕이 엄마를 흔들면서 울었다. 엄마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이빨이 뽑힌 입안은 비어있었다. 고문으로 손발이 으깨져 있었다. 한겨울은 냉기가 얼려놓은 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차가웠다. 순덕의 엄마는 순덕의 목소리에 눈을 겨우 뜨더니 말했다. 왜 왔다냐. 순덕아. 너 여기 오면 죽어야. 얼른 도망가란께. 누가 물어도 순천댁은 모른다고 해라. 알았지야?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나 어며랑 여기서 죽을라요. 내일 어메 죽인답디다. 내가 어메 없이 살아서 뭐한다요. 순덕의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순덕을 봤다. 순덕의 엄마는 으깨진 손바닥으로 손으로 바닥을 더듬더니 돌멩이를 주었다. 그것을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다. 둥글고 매끈하고 차가운 감촉이 순덕의 손에 전해졌다. 돌멩이에는 엄마의 손에 묻어있던 피가 있었다. 순덕아 살아 꼭 살아내야 내가 너 살리려고 뼈가 부서지도록 버텼어야 꼭 살아내야 여그 여수서 도망쳐서 꼭 살아라 약속하랑께 꼭 살아라 인자 이 도리가 어메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뒤에서 순덕을 끌어안았다. 작가님이 대사의 맛을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푹 빠져서 들었는데 이 작품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장면은 순덕이 엄마가 그 8살짜리 딸이 살길 바래서 돌멩이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사람이 좀 살려면 뭔가 이렇게 희망이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이게 돌멩이 하나든 손을 잡아주는 어떤 사람이든 그런 게 꼭 필요하죠.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순사건에서 죽은 누군가가 제게 와서 옆에 서서 불러주었는지 죽은 형부가 와서 불러주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돌멩이라고 써놓고 이 돌멩이가 어메다. 이렇게 써놓고 저는 잤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리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가? 이게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돌멩이는 동글동글한 돌멩이들 다 똑같은데 도리가라고 하니까 이 돌멩이에 마치 엄마의 어떤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출판사에 보낼 때는 돌멩이로 다시 고쳐서 보냈어요. 근데 파일이 뭐가 바뀌었는지 또 책의 인쇄는 도리가라고 돼 있고 해설자나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쓴 것인가 정말 누군가 밤에 밤에 누군가가 와서 고쳐는 것인가 이래서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살았고 이 작품의 의미를 주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읽었던 게 또 다른 게 이제 그 여순사건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의미 없는 돌이 아니라 제 작품으로 좀 의미 있는 노래가 되어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장면을 읽었습니다. 또 되게 흥미로운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읽고 싶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2023년에 또 뭐 지필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선 올해 마감해야 될 엔솔로지들이 한 3편 정도 있고요. 그리고 4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관계혼도 이런 거 특강이랑 북콘 이런 몇 건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15일 날 이제 라이브 방송 출연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발언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문학계행을 떠나볼까 하거든요. 고려인들도 보고 하게. 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고 가장 좋은 계획은 뭐 무엇보다 더 좋은 소설을 쓰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올해 제게 남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동선이 엄청 커지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관계 온도의 박지음 소설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진짜 문장의 소리에 한번 출연해 보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소설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필을 하자면 네.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나 딱 한 편만 읽어도 좀 감동하도록 하자. 아홉 편 중에. 다 아홉 편 다 안 읽어도 된다. 힘드니까 한 편 읽고 자도 된다. 잔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책 좀 읽읍시다. 그리고 제 거는 딱 한 편만 읽어도 저를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독자분들 일단 한 편 읽으시면 자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한 편 읽으시고 또 자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박지음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참아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만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북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김채원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원이고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채원 소설가님은 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위에 단편소설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작품활동하신지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우선 1년이 지났다는 걸 생각해보면 시간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흐른 것 같아요. 뭔가 제 호흡하고 맞게 흘렀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때그때 읽어야 할 걸 읽고 써야 할 걸 쓰거나 쓰지 못하면서 잘 지냈다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바빕고 있는데 이제 3학기예요.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졸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 그런 목표가 저에게 있다는 게 좋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섭외 연락 받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청취한 적이 있고 청취하고 있어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총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장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을 쓰신 작가분이 나오시거나 하면 눌러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하실 때 즐거워하거나 어려워하는지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들으면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제가 되게 단번에 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불러주시면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오셔가지고 너무 벽보고 계셔서 긴장 풀라고 저희가 또 쓸데없는 스타를 좀 떨게 했는데 당근 이야기를 하셨죠.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지금 굉장히 사실은 알차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는 것도 또 당신의 첫 이라는 코너의 공식 질문이긴 합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주황색 노선인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요. 혼자였고 왼쪽에서 네 번째 자리에 앉아있었고 나이키 검은색 비닐을 쓰고 있었고 푸른색 코듀로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색깔로 조각조각 기억이 나요. 그때가 12월 22일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선 연락이 올 거라면 그 전에 왔을 거라고 여겨지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너무 뒤이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지하철에 앉아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오고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볼륨을 높였던 게 기억나요. 근데 이제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라는 원고를 보내신 분이 맞느냐 하고 제 소설 제목이 그 기자님 목소리로 말해질 때 어째서인지 조금 울컥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님이 정말 여러모로 잘해주셨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잘 지내시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 소설의 제목이 타인의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되는 순간이 이제 작가가 됐다라는 느낌을 되게 감각적으로 받게 되셔서 그런 것 같고 그 기자님은 되게 복받으실 것 같네요. 네. 또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우선 글을 쓰는 주변 분들이랑 친구들이 되게 기뻐해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기뻐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많이 알리지도 못했어요. 제가 얼떨떨한 기분이 컸고 뭔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소설을 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감? 그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발표를 몇 편 더 하고 나서야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네. 어떤 의미라든지 아, 등단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얼떨떨하다가 이제 1년 동안 아마 그 실감을 계속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김치원 작가님의 당선작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석용, 동우, 성아 세 친구가 몹시 무더운 아침에 햇빛을 피해서 자양동의 지하도를 걷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떠난 유림을 대신해서 짐을 정리하러 가는 길에 마주치는 풍경들이 있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침묵을 하는데요. 세 친구는 서로 시시콜콜한 말들을 나누지만 정작 죽은 친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설하지 않는다. 라는 점,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라고 여겨졌어요.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이 소설은 석용, 동우, 성아 세 친구의 뒷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쓰게 된 소설인데요. 소설에서 세 친구가 서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잘 듣지 못하고 겁내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관계예요. 저한테는 그게 친구라는 관계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쓰면서 유림이라는 인물이 자살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유림이 언제인가 이 방법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곁에 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죽은 유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는 방식으로 이 죽음을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유림을 절대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죽은 유림을 쉬게 두면서 이 죽음을 각자 견디고 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라면 왠지 후자의 방식일 것 같았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읽히는 이 인물들의 어떤 상태, 마음 같은 것이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게 나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읽어주는구나 읽히는 거구나 하고 어딘지 안심하게 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니 지난해 문장앱진에 실으신 단편 빛 가운데 걷기도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이야기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 이후 걷는 인물들이 좀 나왔고요. 그들이 걸으면서 마주치는 세상의 여러 풍경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걷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가벼울 때도 무거울 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는 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 살아있다는 느낌이 언제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언제는 벅차일 때도 있지만 그런 행위에 가까운 것 같고 사전에 걷기를 검색하면 정말 단순하게 걷는 일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인지 걷는 사람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의적으로 변주될 수 있는 움직임 같고요. 걷는 인물이 나오는 소설이 예전에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있어 오고 있지만 작가나 인물에 따라서 되게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많이 걸어요. 가끔 의도치 않게 무슨 나를 잡고 걷는 것처럼 되면 주변 사람들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주로 오래 걸을 땐 혼자 걷게 돼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산책로나 거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 찾는 편인데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산책로가 있는데 그게 제가 한강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요. 한강공원 옆에 좀 작게 또 다른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정말 커다랗게 뚫려 있는 공터 같은 데가 나오는데요. 그게 되게 들어가면 밤에 가면 아주 둥글고 큰 허공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바람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좀 서늘해요. 그래서 여름밤에 유독 그곳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하는 편이고요. 끝쪽에 멀리 농구 코트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경찰서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밤에 걷다 보면 확실히 여성들은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그 주변에 경찰서 있는 데를 고르셔서 잘 고르셨어요. 그 한강 근처에 있는 그 작은 공원을 가시면 김시원 작가님 만날 수 있어요. 작가님의 문학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작가님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소설이라는 걸 쓰겠다고 마음먹고 쓴 건 한 26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짧게 문학을 공부했었고 학업의 연장으로서 소설을 몇 편 써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꼭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책을 읽던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도 아니었고 그전에 다른 걸 공부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소설도 꼭 내가 써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든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되게 싱겁게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그냥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 먹고 열심히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한테 과거라는 게 되게 뒤죽박죽이어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세마하자면 한 5, 6년 정도 됐을 때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는 원래 뒤죽박죽 기억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어떤 진실하고 싶을 때 이게 진짜 맞을까 약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또 소중하니까요. 평소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 작업 방식은 정말 시원시원하지 못하고 미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한 단락을 쓰고 나면 그 다음 단락을 쓸 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퇴고를 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조금 이어서 쓰고 다음 날 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퇴고를 하면서 내려온 다음에 덧붙여 쓰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끝나긴 하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 대신에 한 편을 썼을 때 다 썼을 때 크게 고치게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썼다라는 실감이 좀 크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초고를 한 번에 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길래 그리고 크게 크게 고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임시로 머물러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같은 방식으로만 쓰고 있고 이게 저만의 루틴이라면 루틴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을 루틴이겠죠. 너무 힘든 사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문예창 작가 출신이어서 과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장면 써야 되는데 앞에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고치다가 옛날에 우리 수학할 때 지판만 새까맣던 것 같아요. 앞에 한 단어만 거의 외우고 있고 뒤에는 깨끗하고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작가님은 그런 루틴이지만 그래도 끝을 내서 작품의 퀄리티를 그래도 처음부터 신경 쓰면서 가셨다라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긴 합니다. 확실히 좀 힘든 길인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네. 또 생활 루틴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이것만은 절대 지킨다. 혹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저는 남을 오래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남을 미워할 때 진짜 전력으로 미워하는 편이어서 여러모로 다른 걸 할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미워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미워지면 미워는 할 건데 아무튼 오래 미워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복수할 기회가 생기면 짧게 하고요. 그리고 또 생활이라고 한다면 절대 밤을 세우지 않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잠을 잔다. 네? 하루에 1시간 잔다. 아니 아니. 못 자게 되는 날이 있다면 그래도 10분이라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다. 그게 저의 약간 생활 수칙 같은 거예요. 네. 저도 그 집안에 개인적으로 살생부가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할 때 뭘 적는데 그냥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동안 너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내가 왜? 정말 짜증나? 이러면서 약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조금 복수를 하면 잊혀지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살다 보면. 네. 너무 재미있는 루틴인데 그래도 잠은 많이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자겠습니다. 네. 김채원 소설가님이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성함이 예전에 김채원이라는 작가님하고 동명이시네요. 저희가 공부할 때 저희 세대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읽었던 작가님의 작품인데 앞으로도 되게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 소설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같은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김채원 소설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없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 에두아르 르베의 자살 김혜순 시인의 불쌍한 사랑기계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물과 김화계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술, 담배, 커피를 동시에 모두 끊어봤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내가 소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소설이 나를 내버려 둘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 저는 김채원 작가님이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했죠? 근데 없다고 하셔서 왜일까요? 아 이게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를 만나게 되는 거라면 그분이 저를 만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물론 저도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지만 만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일 또한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보다 제 글이 아마 더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서로 글로만 만나는 그런 반투명한 벽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김채원 작가님 만나면 되게 사랑스러워하실 것 같긴 한데 어... 그렇다면 한 번 아니에요. 만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 고르는 거였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든 좋아해 줄 거라는 믿음과 일단 추천을 하면 그래도 분명히 읽어볼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골라보았는데 좀 목록이 이상한가? 근데 뭐가 되었든 좋아하는 걸 소개할 때는 정확한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게 항상 어렵지만 다자이 우사모의 사양은 소설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이 진짜 각각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징그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장면 장면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읽었을 때 놀랐고 초반에 어머니가 스프를 먹는 장면이나 여기에 화자인 가즈코라는 여성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한 여성인데 그런 여러 모습들이 저한테 기억에 남아있어서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두아르르베의 자살인데요. 이 작품은 그리 길지 않은 장편소설이고 아마 지난 3월에 출간된 작품일 텐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뭔가 자분자분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래서 제 어딘가의 일부가 이렇게 된 듯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텐데 이 소설은 저에게 환하고 넓은 비어있음? 그러니까 그 비어있음의 입슴을 다시 좀 감각해볼 수 있게 해준 작품이어서 되게 좋았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 작품은요? 마지막이 김혜순 시인의 불쌍한 사랑기계인데 이건 제가 꽤 오래 좋아해온 시집인데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시선생님이 한 학기가 끝나면 항상 모든 학생들에게 짤막한 편지를 주셨었어요. 그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림이나 사진을 인쇄해서 그 뒷면에다가 편지를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마지막 줄에 학생마다 각자 지금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시인이나 시집을 이렇게 적어주셨었거든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아마 2학년 여름방학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받았던 편지 마지막에 김혜순 선생님 시집 정독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혜화에 있는 한 시집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그 시집 서점에 있는 김혜순 선생님의 시집을 다 사서 여름방학 동안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시집이고 제목을 읽었을 때 아마 제가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애착이 있는 시집이어서 추천을 하고 싶었고요. 이 시집에 내가 모든 등장인물인 그런 소설이란 면작시가 있는데 제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어서인지 그 제목과 시편들이 정말 멋지고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였는데요. 물하고 기막이셨나요? 네. 그 두 가지일까요? 일단 제가 소설을 쓸 때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목이 타는 건지 속이 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물을 정말 많이 마시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막에는 제가 소설을 쓸 때 무조건 집에서 쓰는데 진짜 갈수록 생활소음도 좀 듣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처럼 작은 기막이를 끼게 돼요. 근데 다른 거는 크게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작품 쓸 때 음악도 듣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생활소음까지 안 들으려고 하시는... 네.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음악을 듣는데 써야 될 때는 좀 기막이를 끼고 쓰는 편이에요. 또 끝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한 번에 그렇게 다 끊으신 거예요? 기호식품들을? 이게 아까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현재 지금 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건강이 크게 나쁘졌다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좀 아팠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물리적으로 소설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평소보다 책도 많이 못 읽게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화가 났고 뭔가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약간 때를 쓰고 싶고 근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건강해지자 하고 몸에 안 좋다는 거는 다 끊었어요. 네. 근데 디카페이는 마시는 거면 커피는 끊었다고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죠. 디카페인도 약간 카페인이 있습니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치고 이제 아무튼 소설을 쓰기 좋은 상태로 저를 유지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는데요?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개그를 제가 잠깐 해봤는데 네. 또 끝으로 소설이 기쁨이 된 순간을 여쭤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좀 컸고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그다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덕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게 내가 소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소설이 나를 내버려 둘 때인 것 같아요. 소설이 저에게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때때로 어떤 사랑은 그냥 사랑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방식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쓸쓸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을 느낄 때 저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이 돼요.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전 소설은 아니어도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도 궁금해지는데 음악이나 영화나 음식 이런 것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저 요즘에 인공눈물 넣는 걸 너무 좋아하게 돼서 제가 눈이 되게 건조한 편인데 이때까지 인공눈물을 매번 챙겨 놓지는 않고 약간 매일 시린 눈으로 되는 대로 지냈어요. 근데 최근에 인공눈물 중에 아주 세지는 않고 조금 화해지는 걸 하나 장말했는데 그걸 눈에 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넣고 언제 다시 건조해지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시 넣고 또 좋아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제 삶의 지금 작은 즐거움입니다. 네. 참 특이하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스킨로션 바르듯이 인공눈물 넣어주면 또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낭독할 작품은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이별 없는 세대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라디라는 짧은 단편인데요. 라디라는 이름을 가진 전쟁에서 죽은 한 친구가 어느 날 화자인 나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치원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흙을 조금 집어서 냄새를 맡았다. 흙은 다 이런 냄새가 나니? 그가 물었다. 그럼 전부 그런 냄새야.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흙을 든 손바닥에 코를 바짝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네 말이 맞다고 그는 말했다. 아주 좋은 냄새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래 아주 섬찟하게 이상해. 라디는 앉아서 냄새를 맡았다. 내가 있는 것도 잊은 채 냄새를 맡고 또 맡았다. 그럴수록 그는 이상하다는 말을 점차 덜 하게 되었다. 이상하다는 말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는 자꾸만 자꾸만 냄새를 맡았다. 이 때를 틈타 나는 발 뒤꿈치를 가만히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 5시 반쯤 되어 있었다. 앞들에는 눈이 덮인 틈틈이로 흙이 보였다. 나는 발을 벗은 채로 눈 속에 검은 흙을 밟았다. 흙은 싸늘하고 푸석하고 가벼웠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나는 서서 숨을 깊이 들이켰다. 정말 흙에서는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야 라디. 내가 속삭였다. 정말 좋은 냄새야. 틀림없는 흙냄새야. 전혀 안심해도 돼.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소설은 제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예전에 수업자료로 복사된 납장으로 처음 읽게 된 것이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최초의 독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 소설이에요. 이거 뭐지? 너무 이상하고 좋다. 소설이라는 거 진짜 최고다. 하면서 내내 그러고 앉아있게 만들었던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최초의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싶었고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소설집에 거의 모든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낭독한 것은 1996년 개정판 3세로 출간된 민음사 판본이었습니다. 저도 그 판본으로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이게 정말 라디 좋지 않은가요? 이 판본이. 번역이 약간 달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보르웨트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책으로 대학 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아까 들고 들어오시는데 좀 놀랐어요. 요즘 친구들이 읽을 수도 있지만 헌책방에서 사셨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이제 그 판본을 모을 때 다 읽어봤을 때 이걸 사서 라디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감 가는 요소가 또 생겨서 매우 기쁘네요. 네. 또 소설을 쓰다 보면 써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써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소설이 잘 써질 때는 기분이 크게 좋아져서 문제가 생겨요. 뭔가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내 소설에 감겨서 뭔가 하나를 썼는데 근데 이게 내 소설의 것이 맞을 때 뭔가 그럴 때 장면 하나 쓰고 신나서 그 신난 마음 때문에 저 혼자 진이 다 빠지거든요. 정말 그래서 잘 써지는 경우는 가끔만 나타나야 제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잘 써지지 않을 때가 도리어 잘 써지는 때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예 안 써지는 시기가 있다고 들어본 적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겪지는 않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잘 써지지 않는 때가 잘 써지는 때에 가깝고 그냥 잘 안 되네 하면서 어떻게든 고집을 부려서 쓰기는 쓰고 그리고 극복이라는 게 저는 시간이 지나야 그게 제가 극복이라는 걸 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엔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게 극복의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쓰기에 무언가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아직은 답을 듣다 보니까 김채훈 작가님이 가장 염두에 두는 창작과제 같은 것들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요즘에 소설 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창작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쓰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새롭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건 하나예요. 내가 엄마와 닮았다는 생각 요즘 그 생각에 조금 빠져 있고 그게 아마 소설에 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님의 방향성에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면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앞으로도 소설을 계속 읽고 쓰는 게 저의 계획이라면 계획일 텐데요. 최근까지 단편을 계속 썼고 이번에 장편을 하나 쓸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 편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호기롭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제목과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 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가 아직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저에게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으신 분일 테니 한번 가볍게 마음속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써볼게요. 그런데 제목하고 첫 문장하고 마지막. 빨리 써주세요.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답변을 하겠다고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조금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조금 두서없게 한 편이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긴장했지만 즐겁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되게 작가님 첫 인상하고 녹음을 하면서 뵙게 된 인상이 너무 달라서 아, 정말요? 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이제 소설 쓰는 작가로서의 꿈 같은 것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작가로서의 꿈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작년에 등단한 직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받게 되었는데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김채원이 쓴 것 같다고 느껴지는 소설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잘 쓴 소설이라는 것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잘 썼다는 말보다는 그냥 아, 이거 이 작가가 쓴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 소설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그런 소설을 쓰고 싶고 언어라는 공공제의 한계 안에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김채원 작가님의 그 꿈과 빛나는 활동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채원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